Q. Q. 좋았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좋았어요! 거의 긍정! 17th Heaven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굉장히 부상 이슈로 있는 멤버들과 함께 찍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세트를 너무 이쁘게 잘해줘서 잘해줄 것 같아요. Those of you who need to wanna be 이제 조금 많이 화려한 의상으로 체인지를 한 다음 제 개인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멤버들은 덩가리에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공원의 SG를 보내주고 싶고 뭐 잘 찍을 거라 믿어요 뭐 좀 피곤하겠지만 서로 힘 내주면서 잘 찍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보면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찍었던 얘기를 같이 저도 나눠보고 싶네요 멤버들 힘내고 나는 촬영 잘 끝냈어 한 곡은 부자 마치고 우리 사과할까? Your need or Sony Academic 와우 와우 다행히 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헝가리고요 부다페스트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뮤비 촬영 음악이신 뮤비 촬영으로 나와있고 오늘 뮤비의 스타트 첫 씬 제가 담당해서 찍었고요 SK 제가 두 번째 씬 참 저희 재수 좋게 이렇게 첫 두번째 공연하고 그래도 푹 자고 나왔어요. 방금은 CG로 들어갈 건데 개미랑 같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돼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고 컷 온 터치해야죠. 네 이제 가야 돼요. 저 가도 돼요. 아 저는 또 이제 스텝의 씬 아니겠습니까. 콘서트 안 보셨어요? 쉬는 중간에도 쉬지 않고 스텝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기억을. 머리도 땄어요. 머리도 따고 여기 헤어밴드도 했고요. 머리 탈세도 했고요. 머리도 내렸고요. 그랬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어서 일단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남은 촬영도 잘 힘내서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Sana waż 땄어뜨려. 오늘의 회사랑이 오빠 고맙게 중간에 옷이 싸우고 싶어요. 제가 주변 잘 출발하지만 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먹은 곳이 나와요. 그냥 평균으로 잘 출발하긴 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약간 조금 너무 맥반석 같기도 하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첫 번째 가벼운 건물 씬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고고! 유고!! 야 무겁겠다 얘 제가 지금 받는 마이크는 서울에서 촬영한 쿡수가 보내준 마이크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랫따어 난 기타 내 끝자면 다 내 이름이래 쿵찌 박찌 또한 내 이름인가 이것 또한 나를 위한 소린가 크롬 베이스 피아노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 보이나 춤을 춰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한 번 더 색다른 경험이라 재밌네요 실제 가게에서 춤을 추니까 색다릅니다 Q.뭐야? Q.뭐야? 저는 커피 광고 현장입니다 아니고요 뮤비 현장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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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됐는데 Q.뭐야? Q. چ팅 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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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리가 별로 perdonta 이모차도 좋아하라고 너야, 왜 안 돼? 오오오! 이 노래가 너무 잘해야하니 나의 음악진, 저의 음악진이 있다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은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음 축하 노래해 기분이 끝내줄래 콕콕! 딥 오 오픈 진짜 대박이야 시시같다 좋아, 기분이 끝내줄네. 춤춰 노래해 기분이 끝내줄래 콩찌팍취 콩콩찌팍취에 콩찌팍취 콩콩찌팍취에 콩찌팍취 콩콩찌팍취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세븐틴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바이브를 많은 분들께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많은 분들이 저의 음악을 듣고 조금이나마 기분이 풀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예쁘다 배경이 뭘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이게 확실히 부다페스트가 왜 예쁜 풍경으로 운명한지 알 뻔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이 장소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해랑 같이 해서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한 번 더 음악은 우리의 숨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들이키자 여러분들이 귀를 피우려 본다 세상에 음악 귀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음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음악 귀신이 있다면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안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춤춰 노래해 기분이 끝내줄래 콕쥐 박쥐 콕콕쥐 박쥐 콕쥐 박쥐 콕콕쥐 박쥐 콕쥐 박쥐 콕콕쥐 박쥐 ubか쥐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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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쥐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네 참 이렇게 나와서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이들 좀 너무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그만큼 멤버들도 모니터 보면서 너무 잘 나온다 이쁘다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기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행복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